어? 왜? 나 이 PCRус 쇼하게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오 오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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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려도 될까 죽여봐 그냥 아주 그냥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들 있네 아 나는 이게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저도요? 나도 약간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얼마나 형 얼마나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난 여기서 형 난 더할 수가 엄청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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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너무 좋은데 이거? 아깝다 뭔가 아쉽네 찍었는데 굿 뽕비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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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비 형은 왜? 형 안 먹는다며? 먹는다 했잖아 내가 계속 꼬마삐빔밥 제발 그러면서 카톡에는 저랑 현준이랑 우찬이형을 꼬마삐빔밥 시켰어요 존나 귀엽네 우찬이형 사랑해요 미드세트인데 그리고? 너보고 탑가라고 했잖아 뭔소리에요? 채팅에 탑가라고 했잖아 너보고 안 보이는데? 뭔소리에요? 너보고 탑가래잖아 봐봐 왜 안보여? 그냥 너 걔 푹쌍이다 아빵이야 장동아 사랑해 장동아 사랑해 잘 만들어지면 너보고 탑가든 다운맛 여러분 고마워 와.. 이거리기네 진짜.. 친메뉴였나? 안녕하세요. 어? 이거 뭐지? 형 얼마나 깼어요? 나? 원래 나오는 동기. 형 그림 이거 있어요? 섹시해! 아니? 고수다. 형 나약하고.. 어? 너 한글반으로 하네? 한글..이던데요? 아닌가? 너 나약하구나. 어이 뭐야? 뭔데? 이거 와드.. 집근차 집근차고 계속 되는데.. 이거 진짜.. 신드라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. 신드라 노플인데. 여기 물면 신드라서 호응 못 하잖아요. 노플에서 몰랐나 보게. 그런가? 이해해줘. 오케이. 예! 이 인정? 오케이 인정. 모를 수 있지. 끝! 30분을 팔굽혀펴기 하는 게 294칼로리예요. 뭐.. 뭐요? 안녕하세요. 팔굽혀펴기 10개 하면 칼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? 형 왜.. 10개 하면? 칼로리 30? 30밖에 안 된다고요? 형 우리 밑에 뺏겼어요. 그럼 딱 100칼로리만 해야겠다 지금. 아.. 아.. 20.. 20.. 20.. 자기가 좋은데? 시청자 분들이.. 시청자 분들이.. 아.. 저거 팔굽혀펴기 20개 한다는 거 안 믿어요. 인정 좀 해주세요. 살펑 아니면 믿어주시지 않을까요? 근데 너무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? 현준아.. 네? 너 팔굽혀펴기 전문이잖아. 저야 뭐.. 1분에 88개 정도.. 멈춰. 야 11개 정도 한 거 같은데? 근데 그전에 너무 많이 썼어요. 아 뭐해! 상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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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봐. 잠깐만요. 깜짝아. 힌티 선생님 오셨군요. 그간 격조했습니다. 뵙게 되어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전쟁이..? 이거 입니다... 부측.. 전쟁이가.. 부측.. buses.. 왈flo.. 전쟁.. 전쟁이.. 뵙게.. 전쟁이.. 전쟁.. 공기.. 오.. 뭐야.. 흐흐흐 흐흐흐 어! 괜찮아 안 되켰어 흐흐흐 어어 어이 핸드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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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잇